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또 네번째 시간을 맞이했네요. 저는 한국기술개발협회의 마관욱 전문의원입니다. 제가 4개월차가 됐고요. 온라인 방송을 시작한지 아프리카TV에서 4개월이 됐고 한분기가 지나고 한달이 더 지났네요. 그쵸? 오늘도 네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한번 진행했던거 잠깐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볼까요? 제가 처음에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4차산업혁명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 AR, VR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AR, VR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말씀드렸냐면은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네번째 시간으로서 의료기기 산업협회, 의료기기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 그동안 우리가 앞서 세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4차산업혁명, AR, VR 그리고 스마트폰 비즈니스 이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고기술, 새로운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성장산업으로 분류를 했겠죠. 20개의 신성장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한 중소기업청이 그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 네번째고요. 그러다 보니까 IT에 접목이 된 그런 아이템들, 비즈니스 내용들, 그리고 또 새롭게 개발되는 새로운 제품, 센싱기술도 더 발전을 했고 그리고 촬영기술이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쓸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이 사실은 오늘 소개해드릴 의료기기 산업 부분에서도 비슷해요. 의료기기 산업 부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산업군, 신산업들이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것만 그런 것이냐, 앞으로 또 진행하게 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것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센싱기술은 굉장히 기본이 되죠. 센싱기술 자체가 신성장산업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촬영도 마찬가지예요. AR, VR도 있지만 뭐 그런 촬영 부분, 촬영기술,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보조기술들,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융합되고 서로 잘 시너지를 일으켜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 환경을 만드는 게 구체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의료기기 산업 동향이고요. 오늘은 제가 동영상을 준비 안 했습니다. 이분은 동영상을 특별히 준비할 만한 건 사실 없었고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분류한 의료기기 산업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여섯 가지의 분야를 분류해놨어요. 보시면 의료기기 정보관리 플랫폼, 그리고 원격진료 서비스, 시청각 등 감각보조기구, 그 다음 영상진단 및 측정기기, 그 다음에 생체신호 측정기기, 그 다음에 정형외과 치료용 치료재료 및 도구, 과거에는 수술재료나 수술도구도 있었습니다.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섯 가지의 분야로 분류를 해놨고요. 이렇게 여섯 가지 분류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들과 시장 환경 등을 이미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자료,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하게 된 내용은 여러 가지 자료를 조합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중소기업청의 기술로드맵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이거든요. 그 기술로드맵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기계 산업의 현황을 한번 풀어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의료분해에만 20년 이상을 근무를 했어요. 메디컬 디바이스 쪽에도 있었고요. 메디컬 IT 쪽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치과 재료 쪽에도 있었고요. 정형외과 부분도 조금 터치했었고요. 제약 부분만 빼고는 아마 여기에 거론되는 모든 아이템들이 제가 다뤄본 아이템들일 겁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경험들을 또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가 지도해야 되는 멘트기업들에게도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지식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서 의료정보관리 플랫폼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플랫폼이라는 건 그래요. IT 환경에서의 플랫폼 그리고 현대산업에서의 플랫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위에다 얹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환경 좋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료정보관리, 그러니까 의료 부분에서도 의료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 개인의 건강관리 히스토리, 병원 방문 히스토리, 치료, 수술, 그리고 약처방의 히스토리 등이 사실은 그 사람을 치료하는 목적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 큰 부류의 집단들 전체는 우리나라 국민까지 들어가겠죠. 전세계 인구도 들어가겠죠. 뭐 이런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정보관리 플랫폼이 잘 만들어지고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거를 코어토블류라고 부르는 어떤 그 특병한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병력이나 그리고 약처방 내력이나 수술 치료 내역 등을 활용을 하면은 질병과 그리고 전염병 등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보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정보관리 플랫폼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거죠. 사실은 그 모든 의료활동에 있어서 요즘에는 IT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의료정보를 유지하고 콜렉팅, 그러니까 모으는 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정의를 볼 것 같으면은 보건의료정보화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정보화시키고 그리고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표준화시켜서 어느 데에다 갖다 붙여도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퀄리티로 동일한 품질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 IT와 이게 접목된 부분이니까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그 의료정보 의료관련된 IT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어떤 정보서비스를 만들 때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딩 방법이 있어요. 의료정보 코딩 방법이 스노우매드나 로잉크라고 하는 코딩 방법이 있고 그런 걸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용어가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의료정보들을 분리하는 기준을 국제분류기준이 있고 HA7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내 개인의 의료정보가 서울대학병원에서 보든 건대병원에서 보든 한양대학병원에서 보든 동일한 의료정보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코딩 방식에 따라서 정보가 얼마나 잘 공유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돼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정보화를 하고 서비스 강화를 하고 정보의 표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개인중심의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환자 맞춤형 개인중심의 의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이력 그리고 어떤 단체 그룹의 이력이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제약도 마찬가지죠. 어떤 약이 어느 때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이 로드맵이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의료정보관리 플랫폼의 중소기업 로드맵이에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류의 어떤 그 사업들이 산업들이 여기에 또 같이 동참이 되고 융합이 됩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건 통신을 얘기합니다. 그 병원정보시스템 뭐 EMR이나 팍스나 그리고 그 LIS나 RIS 이게 다 이제 병원정보시스템의 분류들이에요. EMR이라는 거는 그 그 일렉트로닉 메디컬 리코드라 그래서 그 전자처방 기록이에요. 전자처방이 전자의료기록 의무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의무기록 그리고 OCS라는 거는 이제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서 그 그 처방 정보 전달 시스템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병원정보시스템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팍스라는 거는 그 그 픽처 어카빙 앤 그 그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서 그 방사선 영상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전송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요. LIS는 진단방송과 이제 저기 그 저기 그 랩실에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보통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을 하고요. 사실 이런 게 전부 다 큰 대학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의료정보시스템 병원정보시스템들이 있고 요기에 하나의 서버에서 하나의 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움직이고 연동이 됩니다. 사실 그래야 당연히 우리가 뭐 소아과협진 무슨 치과협진 그리고 정형외과협진 내과협진을 하듯이 이런 정보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잘 교류가 돼야 정확한 의료정보가 기록이 되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IoT 사물인터넷에 들어가죠.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사물인터넷에 들어갑니다. 사물인터넷에 당연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병원 안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기술집약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센서 기반의 그런 치료 목적 혹은 검사 목적의 모델리티라고 부르는 물품들이 많아요. 병원 시스템 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뭔가 전혀 효과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쓰임새가 다행해요. 의료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부 다 뭐냐? 개인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만드는 하나의 로드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있는데 중소기업층에서 국가가 분류하고 있는 건 현재 이래요. 의료정보관리 플랫폼에서는 표준화 중분류에서는 표준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메타데이터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병원 정보 시스템에 속한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얘기합니다. 메타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죠. 하나의 환자에게는 EMR 정보도 있고 팍스 정보도 있고 OCS 정보도 있고 LIS 정보도 있고 RIS 정보도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스마트 데이터 데이터 마트 구축 그리고 온라인 분석 처리 기술 그리고 개인 건강 정보 플랫폼 등등등 공급망 단계에서의 주요 제품은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DB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보면 의료정보관리 플랫폼 부분은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측면에서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세부 제품으로 다양한 게 또 있어요. 이건 한번 제가 나중에 링크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멘티 기업이 여기에 어딘가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과제에 신청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을 좀 볼게요. 시장 규모가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우리가 멘티 기업들한테 이 부분은 사업에 참여하시고 이런 걸 개발해 보세요. 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장이 없는데 억지로 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단순히 돈 몇억 정보부터 도네이션 받자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분명히 시장이 있고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우리가 제안을 하고 추천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은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것도 중소기업청의 기술로드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이게 2015년도 기준의 자료예요. 사실은 2015년도 14년도까지는 액슈얼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 팩트라고 볼 수 있고 15년부터 18년까지는 뭔가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짐작한 데 이 예측이 대척으로 맞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1549억 내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을 봤을 때요. 1600억가량 되는 거죠. 내년 같은 경우는 1700억가량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 규모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앞으로 이제 키워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가 약 700억 달러 정도 700억 달러 정도 시장금을 보고 있고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 정도는 800억 달러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규모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의료정보관리 플랫폼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의료정보관리 쪽으로 일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비어있는 곳이 많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 규모가 이렇게 예측이 됐지만 이렇게 추측이 됐지만 이것보다는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저는 충분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는 자 여기까지가 의료정보관리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럼 다음으로 보실게요. 원격진료서비스 원격진료서비스는 참 그 갑론을박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 진료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 혹은 원격진료서비스를 법적으로 허용을 했죠. 그래서 많은 의료기에서 반발이 있었죠. 원격진료서비스 그래 하면 좋은 건데 왜 못하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의료기관을 저기 동네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는 체계상 사람이 누군가 아주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다면 그냥 동네의원을 가야 돼요. 원래 의료체계상 그리고 동네의원에서 이거는 우리가 고치기에는 부족하니까 상위병원, 상급병원에다가 리포를 해야겠다 라고 말을 하면 소견서 써서 리포를 하게 되어있죠. 원래 그게 기본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많은 엄마들이 부모들이 보면 아이가 감기염은 걸려도 대학병원을 찾아가요. 근데 동네의원을 가시는 게 맞아요. 생각해보시면 있잖아요. 대학병원 간다고 특별히 잘 고치진 않아요. 똑같아요. 처방하는 거 똑같고 그리고 특징을 한다를 대학교에서 보지만 특징을 하면 교수님들이 보죠. 그럼 특징을 내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한 처방이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동네의원들에 계신 선생님들도 되게 훌륭한 분들 많아요. 치료 잘하시고 약수처방하는 건 다 비슷해요. 생각해보면 대학병원 가면 접수해야죠. 수납하고 기다려야죠. 대기시간 길죠. 환자들 바글바글 하죠. 그렇게 환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나도 또 다른 병에 감염될 염려도 있죠. 그러니까 동네의원은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원격진료를 허가를 했다. 이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원격진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상급병원 정도 2,3차 병원 정도로 제한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차 병원이나 동네의원들은 원격진료가 실체가 되면 환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2014년도에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2007년도에 유아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같이 사업하는 내용 20억짜리 원격진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에 차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26사단 의정부 쪽에 여기 겨고지 부대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수도통합병원 분당에 있죠. 그 병원에 센터를 만들고 그거를 원격으로 연결해서 겨고지에 있는 병사들이 자가진단을 하면서 화상으로 군의관과 면담을 하면서 군의관에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처방해 주고 하는 그런 걸 해봤는데 좋은 사업이긴 하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게 효과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파급효과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원격진료 정의로 볼 것 같으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공감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거리에서 원거리 말하는 거죠. 의료정보및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원격진료가 필요한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상간지역 도서지역 예를 들어서 도시와 떨어져 있고 병원과 떨어져 있어서 내가 짧은 시간에 도시로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기 힘든 상황일 때 이럴 때는 보통 원격진료를 이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선박 저기 그 우리나라 보통 굉장히 큰 대형 그 원형어선들은 혹은 유조선들은 이제 그 안에다가 닥터들을 이렇게 뭐 싣고 다니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군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제 그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선박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진료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질병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병으로 전염병 같은 경우에도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빨리 진단을 내려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죠. 그래서 이거를 그 예전에는 한번 그 인천길병원하고 해군 본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군인들 이제 6개월 정도씩 막 그 선박에 그 계류하면서 선상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해군들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한 적도 있었는데 잘 되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정보 전달 체계가 그 그때는 많이 이렇게 구축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 방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되진 않았었는데 이거 굉장히 그 필요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는 이 도시에 살고 그리고 주변에 병원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진료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집 밖에 나가면 병원이 저기 깔렸는데 뭐 나가보세요. 집 밖에 나가보시면 대한민국의 의원이 먹여져서 치과의원만 만사천개가 넘어요. 전체를 따지면 수만개입니다. 수만개.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의원들 따지면 10만개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자 이게 이제 기술로도맵이에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기술로도맵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서 봤던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생체 신호 측정 시스템은 센서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마찬 정보처리를 하거나 정보 전달하는 방식인 네트워크하고 DW나 DB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그쵸. 플랫폼은 결국에는 앞서서 얘기한 의리정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장비 위주의 산업이에요. 어떤 서비스 모델은 나와있지만 서비스 모델이 부드럽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장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장비들이 아직은 그렇게 보급할 수 있게 민간이나 어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없어서 많이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죠. 의사 한쪽에서 환자 모니터에 나온 환자를 보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고 환자는 반대편에 앉아서 카메라가 달린 컴퓨터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간단한 측정기들이 있죠. 보니까 혈압 측정기네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센싱 기술이 바탕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혈당, 혈압, 체중, 심전도, 콜레스토롤, 십습관, 운동습관 등등등을 측정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환자 직접 측정하는 거죠. 또는 방문 간호사가 방문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의사는 아무런 숫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치압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컴퓨터가 있어야 될 테고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고 VPN이 기술에 접목이 돼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원격 전송하면 이쪽 공급자 측에서 의사가 그 정보를 받아보고 진단을 하고 진단한 결과를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진료를 해주는 건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현재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원격 진료를 허가를 했지만 사실은 병원 밖에서는 그 의사의 치료 행위나 진단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의료인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의료법상으로 그것도 이제 개정이 되겠죠. 시장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본 정보화 부분 의료 정보 플랫폼보다는 좀 커요. 이제 국제시장 보면 국제시장 오류 작죠. 글로벌 시장은 110억 달러 정도 되고 국내 시장은 110억 달러가 안되네요. 45억 달러쯤 되네요. 28억 달러 30억 달러쯤 되네요.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3,40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3,400억 안됩니다. 이게 3,400억이라는 이 기준은 이 센싱 기술을 활용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측정 혈압이나 혈당이나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 이게 현재 원격 진료에 이용되고 있냐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모니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3,400억 안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성장은 계속 꾸준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해외시장 성장세가 또 빠르죠. 보면은 왜냐하면 해외시장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워낙에 땅이 넓고 캐나다로 땅이 넓고 의사 숫자가 적어요. 번호 숫자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원격으로 환자가 자가진단 자가측정을 하고 원격지에 있는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단을 받고 치료처방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상용화되어서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있죠. 상용화가 잘 안 되고 있죠. 비스무리한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격진료인 것이냐고는 달라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사견으로는 사실 원격진료 자체는 이사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원격진료보다는 사실은 환자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의사에게 안도를 받는 그 과정도 치료의 한 과정이에요. 의사 간호사를 보면서 조언을 받고 그리고 치료 방법을 얘기 듣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원격진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원격진료보다는 방문진료가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멀리 있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재가장애인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진료가 낫죠. 그래서 요즘에는 방문간호사 제도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자명이도 집에 이렇게 시골집에 계시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가 와서 혈압도 재주고 체온도 재주고 혈당도 재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약도 자기가 처음 가서 갖다 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서비스가 잘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도 손을 봐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시청각 등 감각 보조기 입니다. 뭐 이건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청기 안경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손상된 시청각 능력 듣고 듣고 보는 능력 이거를 보완하고 그리고 시청각 정보 확대 증폭 타감각 대체 타감각이란 시청각 외에도 다른 감각이 있죠. 촉각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거 팔이 불편한 거 다 포함이 됩니다. 비장애인과 유사한 정보조건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 자 볼까요? 그 물론 이제 그 이것도 이제 로드맵이 있고 로드맵 보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그동안 봤던 많은 기술들이 활용이 돼요. 센서 기술로 들어가고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 기술로 들어가고요. 뭐 등등도 들어갑니다. 주로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 고령화에 맞춰 있어요. 노인들에게 맞춰 있고 물론 노인이 아니어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노인들에게 맞춰 있고 고령화 사이에 발맞춰서 필요한 기술 정말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죠. 뭐 핵심 기술 이거 잠깐 볼까요? 핵심 기술 볼 것 같으면 뭐 시각감각보조기술 기타감각보조기술 능동형 근력보조시스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뭔지 능동형 근력보조시스템 착용용인체모니터링시스템 이거 뒤에 보여드릴게요. 융합형 시청각보조시스템 이거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복잡한 것 같지만 그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보시면 로봇이 다 있으면 생겼죠. 이게 뭐냐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하체가 약하거나 힘을 쓰지 못하는 분들 관절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거를 착용을 하고 걸으면 여기에 전동모터 구동모터가 있고 그리고 센서가 달려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있고 이 자체의 무게는 거의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 자체가 힘을 쓰기 때문에 내가 바를 떼면 같이 따라서 바를 떼고 옆으로 가면 같이 따라서 옆으로 가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보기만 해도 뛰어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술이 빨리 발전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저 영화를 안 봤는데 고스트 인 더 셀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영화를 만든 거죠. 미국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공의체 를 이제 달더라고 했죠. 눈도 바꾸고 다리도 바꾸고 팔도 바꾸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점점 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제 걸어다니지 못하고 팔을 잘 못 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공각기동대 맞아요. 공각기동대 맞습니다. 벨풍당당님 감사합니다. 공각기동대 맞고요. 그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사실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건데 영화로 보니까 좀 새롭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니메이션도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여전히 여자주인공은 섹시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섹시하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보기 좋았다는 거 얘가 샀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기는 하이테크를 이용한 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보조기구 지원품목들도 있어요. 이게 이게 요즘에 노인들 많이 끌고 다니죠. 여기 의자도 달려있어요. 조그맣게 방금지 달려있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바치고 끌고 다니다가 잠깐 안전시기도 하고 간식거도 갖고 다니고 노인들 하룻잘매들 다니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맘이 들더라고요. 바퀴 달리고 그 다음에 지팡이도 있죠. 그 다음에 신발도 보면 미끄럼방지 신발 그리고 근력운동기구 같은 것도 있고 목욕탕 의자 목욕탕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변기안전손잡이 등등 있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환자 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요. 다 보조기구로 들어갑니다. 다 가능해요. 그리고 또 보면 시청각 보조기구죠. 스마트 뷰 인스탠드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글자를 크게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작은 것들을 여기 딱 밑에 갖다 대면 크게 보이게 만들어 줘요. 컴퓨터 아닙니다. 컴퓨터 아니고 그리고 보면 그 청각장애인형 소리를 시각화 진동으로 펼쳐주는 거 왜냐하면 청각장애인은 주변에 위험이 왔을 때 뒤에서 뭔가 왔을 때 잘 모르죠. 시각장애인도 비슷하지만 차가 뒤에서 온다 그러면 진동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굉장히 유용한 장릅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삽시다. 이런 게 필요 없이 살아야죠. 그쵸? 그리고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아 이거 봤네요. 그쵸? 시장정보를 가야겠네요. 그쵸? 요 시청각 관련된 감각보조기구는 분명한 수요시장이 있어요. 사실은 니즈가 현재 왜냐하면 전통적인 시장 중에 하나인데 요게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고기는 하이테크로 가고 있죠. 그래서 분명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한 그 업종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런 데 한번 참여해봐도 괜찮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 2017년 기준으로 170억 달러 큽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크죠. 2017년 기준으로 해서 3,500억 원 아무래도 장비다 보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나가요 금액이 그리고 시장도 점점 확대될 겁니다. 이쪽 부분은 유사한 품목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의료 쪽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디어 기반의 제품들은 그런 게 없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볼까요? 다음엔 영상 진단 측정 기기 제가 옛날에 솔직히엔 또 인피니트 테크놀로지 지금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고 그러는데 팍스라고 부르는 픽처 어카이빙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요거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영상 촬영한 영상을 메디컬 정보로 변환해서 이렇게 딥에 저장하고 전송해 주는 시스템인데 관련이 있죠. 이게 보시면 조직 세포 분자 구조 기능 대사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엑스레이 촬영 MRI 촬영 시트 촬영 그 다음에 내시경 촬영 관절경 촬영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영상화여 질병한 진단 치료에 필수적인 자료를 추출 가공 해석 관리 출력 하는 장치 요즘에는 펫시트 라고 해서 그런 게 있어요. 전신 시트를 찍으면 내 병소가 신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이거죠. 그 인체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구성성분이 있고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비정상적인 세포나 조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딱 짚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일 수도 있다.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좋죠. 사실은 그런 거 있으면 왜냐하면 실제로 CD 촬영을 할 때도 있잖아요. 환자의 몸통을 슬라이스를 합니다. 1mm 단위로 슬라이스를 하면 어느 부분에 비정상적인 세포나 조직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가 0.5mm 1mm도 훨씬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정말 암세포가 운이 좋은 건지 환자가 운이 나쁜 건지 슬라이스 사이에 들어가는 그래서 안 펫시티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 에서 측면에서 볼 때는 잘 쓸 수 있는 거죠. 기술로 볼 것 같으면 이미 나와있는 기술들이 대부분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촬영 기술 그 자체가 아니고 촬영한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판단 할 수 있게 처리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건 굉장히 하이테크 에요. 사실은 국내 많은 많은 회사들이 이쪽에 종사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경제에 치열합니다. 보면 핵심 기술을 보게 되면 영상 의료 정보 장치를 해서 영상 의료 정보를 분석 처리 하는 기술 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리 하는 기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센서 모듈 장치 그래서 이거는 장치 죠. 초음파 헬륨 센서 소형 터너블 레이저 센서 광영상 진담에 측정 기기 기술 기타 영상 진담에 측정 기기 기술 그래서 역시나 센서 여기서도 우리가 많이 봐온 센서 여기 들어갑니다. 센서만 따로 다루겠지만 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대의학에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게 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결국은 IT, BT, NT 가 다 융합된다. IT 그러니까 정보기술 그리고 생물학기술 그리고 나노기술 이런 게 다 집약되는 기술을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하이테크죠. 이거는 고기술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장치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MRI, CT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이나 MR 촬영 한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영상처리 의료영상처리를 해서 나온 거예요. 뷰어입니다. 이런 뷰어 개발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를 2D로 볼 수도 있고 평면으로 3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4D 4D라는 거는 움직임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4D로 볼 수 있어요. 아 소리도 담을 수 있습니다. 심장 카디학 쪽에는 4D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인지 봐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심장 쪽 카디학은 심장이라 심장 카디학이라 그러는데 카디학만 처리하는 별도의 뷰어와 영상처리 기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도 보는 거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 보는 거 심근 질환 심장의 근육이 있죠. 근육질환 보는 거 뭐 이런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3D나 4D로 봐야 돼요. 3D로 모든 그 맨을 다 8방에서 봐야 되고 4방 6방에서 보는 거죠. 봐야 되고 그리고 움직임도 봐야 돼요. 심장의 움직임이 정성이나 비정성이라를 봐야 돼요. 그런 기술. 그리고 소리 심장에서는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 그리고 판막이 우심심 자심심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이거 다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4D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치과에서 쓰는 오랄 센서 오랄 스캐너 혹은 오랄 센서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뭐 시장 이거 역시나 이것도 시장은 큼지막합니다. 일단 목적이면 100억 달러가 넘죠. 그리고 국내 금요는 3,800억 정도 됩니다. 제 축하건대 장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됩니다. 장비까지 포함하면 조가 넘어갈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일단 볼까요? 생체 신호 측정기기 예 이거 아주 센서 집약 기술입니다. 센서 집약 플러스 IoT 통신기술 사물인터넷도 들어가죠. 뭐 이런게 집약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생체 신호를 우리가 보통 보면 바이탈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생존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인이 있죠. 표지가 있죠. 신호가 있죠. 호흡 심장박동 체온 맥박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산소포화도 측정하는 거 그리고 혈압 측정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혈류량을 측정하는 거 다 포함이 돼요. 뇌파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다 바이탈 사인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신체활동의 신호를 전부 다 바이탈 사인 생체 신호라고 부르고 거기서 의학적으로 의미있게 사람의 생존연부를 판가름하는 생체 신호는 맥박 이죠. 심장박동이죠. 대표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뇌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뇌에서 발생되는 전자신호를 볼 수가 있죠. 생리학적 활동에 발생하는 전자기적 변화 전극 등으로 측정하여 전기신호를 바꾸어 주는 기기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체 신호 우리가 이렇게 내보낸 생체 신호는 인간이 귀로 듣거나 눈으로 봤을 때 뭐 특별하게 이게 뭐지라고 알 수 있는 특별한 그 포인트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상이 있다 없다를 알려주는 거를 그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로 로드맵인데요. 생체 신호 측정기기 핵심기술을 보면 원격진료기기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하면 원격진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직접 자가 측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체 신호를 직접 측정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원격진료에 들어가죠. 생신기술 들어갑니다. 여기서 생신기술 들어가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의료정보 플랫폼 이외에는 전부 다 생신기술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석처리 소프트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의료정보 플랫폼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다 엮여있어요. 이렇게 엮여있어요. 볼 것 같으면 뭐 생체 신호 측정기기 기술 포함이 되고 유연성 생체 밀착형 신소재 센서 이걸 몸에 부착하는거 얘기하는거에요. 부착 유연해서 유연성이라는게 몸이 유연해진다는게 아니고 얘 자체가 유연해서 몸에 부착하기 편하다. 작고 부착이 잘되고 유연하면 돼요.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를지 어디면 더 좋겠죠. 그런것도 나왔어요. 패치형으로 돼가지고 얇게 붙이면 체온을 측정하는 그래서 그걸 블루투스 혹은 애드웍이나 직비 형식으로 계속 체온 변화를 장비에다가 보내주는 그런것도 나와있습니다. 기술로는. 근데 아직 상용은 안 되어있어요. 별로 그렇게 뭐 그닥 쓸모는 없습니다. 비싸고 그 다음에 저전력 그쵸 전력을 쓰면 안되죠. 왜냐하면 오프라인상 전기에서는 오프라인상태에서 자체 전력을 이용해서 얘가 동작을 해야돼요. 그니까 거의 전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동이 가능하고 그런 모듈 포함이 되죠. 그리고 생체 신호 직접 분석 진단 처리 기술 이 사람 체온이 이 사람 맥박이 이 사람의 생체 신호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를 판단해서 관리해지는 의료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면 아마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게도 포함이 되요. 물론 예전에 유아미도 엮여있는데 유아미를 생각할 때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이탈 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씩 지급하자 그 장비를 어디에다 다를까 헬멧에서 다를까 인체에 붙일까 칩으로 심을까 별 별 얘기 다 나왔어요. 실행은 안됐어요. 안됐는데 왜 그러냐면 내 병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겠게 사실 중요해요.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내 병사들을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100명 중에서 50명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100명이 살았는지 알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앞으로 반드시 실행이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필요하죠. 사실은 필요는 하나 꼭 지금 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해서 안 했던 거예요. 사실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전에 천안안 같은 경우에 입회가 격심당했을 때 병사 한사람 한사람에게 만약에 센서가 달려있었다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해서 살아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필요한 기술은 많습니다. 자 시장기문을 볼게요. 아니요. 저 제품을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보면은 웨어러블 보면은 팔목에 차는 것도 입고 시계처럼 그래서 맥박 신호 체온 신호 등등등을 보내주죠. 그 다음에 티셔츠 스마트 셔츠를 그래서 요거는 맥박하고 체온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들을 보내줍니다. 전송을 해줘요. 센터로 중앙에 모니터링 장비를 보내주는 신호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쁘게 생기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인데 산소포화도 측정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응급실이나 병원 가면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가락 끝에 이렇게 걸고 있죠. 손가락 끝에 찍혀서 딱 걸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교선을 투과시켜서 산소 체내산소포화도 알만지를 측정 계속합니다. 산소가 과다해도 문제고 산소가 너무 부족해도 문제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포화도 측정기 뇌살을 할 수도 있고 장기가 손상될 수도 있죠. 그렇죠. 산소가 과다하면 산소가 과다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산소가 과다하면 피가 붉어져요. 그래서 인체좋지 않습니다. 산소는 적정수준 유지해야 되는데 인체가 빈인사정적일 때는 산소량을 허파해서 특히 폐질환 환자들은 산소량을 폐가 조절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산소포화도 측정기 굉장히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 체온계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적외선이나 체온을 측정해서 중앙에 있는 장비를 보내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장비 이걸 측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장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다 생체신호 측정 장비에 들어가요. 병원을 가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 보면 생체신호 측정기기 시장형 보시게 되면 이거는 생각만큼 그렇게 시장이 크진 않아요. 일단은 병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이 많긴 한데 대량으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국제 글로벌 마켓을 볼 것 같으면 470억 달러 그렇죠? 100만 1000만 억 10억 47억 달러구나 47억 달러 정도의 구모고 그리고 국내 시장은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작죠. 다음 또 볼까요? 다음은 뭐냐면 정형외과 치료용 치료재료 및 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치과 쪽 정형외과 쪽 근무를 해봤죠. 징그러운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치료용 재료를 다 말을 해요. 치료용 재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골절 부위 및 뼈와 치아 치료를 위해 생체조적의 재생을 넘는 기계적 차폐막 치아 파손 부위 수복 치아 속물 또는 교정장치 교정 등이 역할을 하는 치료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 재료라고 해서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약 같으면 안 들어갑니다. 약은 안 되고 그러니까 외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쓰는 재료들이라고 보면 돼요. 외과적인 치료 즉 부러졌을 때 찢어졌을 때 뭐 그럴 때 쓰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드맵을 보면요 뭐 로드맵은 사실 간단해요. 여기에 아마 3D 프린팅 기술이 들어갈 것 같은데 뒤에 그 3D 프린팅이 왜 필요한지 뒤에 말씀드릴게요. 정형외과 재료 정형외과의 생체 재료 기술 생체 재료란 뭐냐 사람의 몸에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다른 동물의 재료 이렇게 좀 이상하죠 다른 동물의 뼈 다른 동물의 가죽 다른 동물의 콜라겐 재료 다른 동물로 나온 장기 다 포함됩니다. 사람의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분류를 할 때 자기 거를 오토젠닉이라고 그러고 그 그 동물로부터 얻은 거를 제노젠닉이라고 그러고 사체로부터 얻은 거를 알러젠닉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그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거 인공으로 만들어진 신태틱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분류가 기본으로 돼요. 정형외과든 치과든 치료제료는 생체 재료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 거기에서 내 거를 따서 쓰거나 채취해서 쓰거나 뭐 우리도 피부식 하죠. 머리칸식도 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체 죽은 시체에서 얻은 재료 많이 얻죠. 각막도 있고요. 신장도 있고요. 심장도 있고요. 여러가지 뼈도 얻고요. 심지어는 가죽도 얻어요. 콜라겐 추체로 쓰기도 하고요. 동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합금주조 기술 있는 재료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치료 도구 기술 그리고 제주에서는 부식 방지 및 표면 처리 기술 의료 쪽에서 사용되는 금속들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게 티타늄입니다. 티타늄이 주로 부식이 안 되고 가볍고 다루기가 편해요. 비싼 게 흠이긴 한데 근데 인치에 쓸 때는 부장이 없는 재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통 인공관절 할 때도 티타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치아 임플란트에도 티타늄 많이 씁니다. 그리고 3D 영상기반 골절부위 임플란트 설계 시스템이라는 건 3D 프린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이만큼 뼈가 날라갔어 없어졌어 구멍 나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놔둘 수는 없잖아요. 살기 살아있는데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 날아간 머리뼈 모양과 똑같은 형태의 3D 프린팅을 통해서 보형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갖다 붙여서 꿰매는 거죠. 그런 것도 실제로 지금 수술 그렇게 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어우 징그럽죠? 피가 낭자합니다. 이런 거 하도 많이 먹어요. 옛날 밥 먹으면서 해부 해부 동영상도 보고 그랬어요. 사람을 해부라니까 신기하더라구요. 굉장히 몸이 얇은 여자 시체를 해부를 했는데 해부를 하니까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장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정말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구요. 그런 게 사람 몸에 들어있구나 싶더라구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있는 것도 참 다양합니다. 보면 인구관절도 있고요. 임플란트도 있고요. 고리직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차폐막 여기는 티타늄 차폐막 넣었는데 콜라겐 차폐막 여러가지 고어텍 차폐막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깁스를 하는 깁스 재료도 있죠. 요 깁스 재료는 굉장히 혁신적인 재료 나오게 됐는데 옛날에 석고 깁스만 있을 때 얼마나 길었어요. 그렇죠? 석고 깁스 하고 나서 몇 길들 풀고 나면 껍데기가 주주주주주주주주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살이 그냥 짐불러 가지고 이만큼 뼈가 날라간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살아있어. 그런데 어떻게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간 부위의 모양에 딱 맞는 뼈의 모양을 스캔을 통해 제작을 하는 거예요. 요건 티타늄 소재의 재료이긴 한데 3D 프론트 를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여서 수술을 하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렇죠? 인체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이물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면역방향을 보호해서 염증이 나거나 탈이 나거나 하는데 몇 가지 재료가 그렇지 않은 재료들이 몇 개 있어요. 지르코니아 그리고 티타늄 이런 재료들이 보통 인체에 면역방향을 보이지 않고 잘 흡수를 인체를 봐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많이 써요. 그런 재료들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시장 기모 보시면 이건 시장 규모가 꽤 커요. 꽤 커요. 일단은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 500억 달러 500억 달러 이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수요가 실제로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도 꽤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철 치료 혹은 적절한 재료를 활용해서 치료를 받지 못 해서 불구가 되거나 사망을 하라는 일이 많았는데 최근에 최근 한 50년 정도 생체제료를 개발하고 인체에 탈이 없는 그런 아주 다양한 재료들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의 생존률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이 되지 않고 정상인으로 변하는 그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큽니다. 국내만 해도 1조 6천억이에요. 1조 6천억 1조 7천억쯤 되네요. 조단으로 나가죠. 제가 보기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그게 어려운 분야라 참여를 하기 많이 어려워하겠지만 지금 방금 보셨던 깁스 그렇죠. 정형외과 재료로서 보조적인 재료죠. 치료를 돕는 재료예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포함이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시각적 등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의료기입법에 주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서 뭔가 유사한 업종으로 전향을 할 수 있다. 유사한 제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간단한 얘기가 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스포츠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의료 쪽에는 전향 등록이 안 돼 있었고 근데 최근에 그거를 의료용품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시각적 등록을 했고 보험에 비급여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물론 시각적 등록하는 과정이나 비급여 등재를 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시각적 실사도 받아야 되고 GMP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왜냐하면 인체에 쓰는 재료이기 때문에 GMP 기준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가를 찾기 위해서 물론 기준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 잘한다고 영어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나갈 때 뭔가 하나 더 해보자 하고 한 게 의료 쪽 진출이었어요. 스포츠테이프를 지금 의료장비로 등록을 해가지고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쪽에서는 쓰거든요. 실제로 스포츠테이프를.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험 환자에게 정신 담당이 쓸 수 있는 거죠. 보험에 비급여로 등재된 제품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살아갈 길을. 자 여태까지 그 6개의 의료기기 관련된 중소기업청이 기준한 신성장 설업 의료기기에 관련된 6개의 각각의 분야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자료는 사진자료는 제가 따로 보았지만 실제로 나와있는 통계자료나 어떤 정의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주소가 있어요. 그냥 그 저기 웹브라우저에다가 SM로드맵 그러니까 스몰앱 미디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SM로드맵.SM택.GO.KR 치시면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소기업청이 정한 20개의 신성장 산업 그리고 20개의 주력 산업이 다 나와있어요. 그 관련된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가서 다 보시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멘트기업들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날로 더워지는데 더 조심하고요. 오늘은 불금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그 협회 직원이 이영경 주임이 아버님이 오늘 오후에 변신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병원은 결정이 안됐고 이제 오늘 3일째 장례실 칠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 주말 깔끔하고 멋떨어지게 덥지 않게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달 6월 28일 날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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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